그날 솔직히 밤을 꼴딱 쐈어요.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펑펑 울었죠 뭐 그 병명에서 주는 위약감이 너무 커요. 뇌의 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뇌의 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뇌시경과 수술 현미경을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MRI와 CT와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서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수술도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.